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합격 안녕하십니까 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1차를 합격하고 이 자리에 와계신데 일단 1차 합격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차 기계의 2차 이론을 할건데요 이 기계의 2차는 기계의 실기 크게 유체역학과 구조원리로 나눠지죠 자 이 유체역학이 한 10에서 15% 정도 나옵니다 10에서 한 20% 그리고 나머지 구조원리가 거의 대부분이죠 자 80에서 90% 정도 자 유체역학은 크게 1차 때 좀 했었지만은 크게 2차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로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 배웠던 연속방정식이나 또는 베르누이 정리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달시식 기본적으로 달시식은 해야 되겠죠 달시 외버식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하젠 릴리암스식이나 이 정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뭐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1차 때처럼 5분 넘게 계산하는 문제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 소방설비에 맞춰가지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구조원리죠 구조원리 구조원리 소방시설 소방기계시설의 구조원리인데 이 소방기계시설 거의 다 나오죠 거의 다 나옵니다 자 먼저 소화설비부터 보면 소화설비에는 무엇이 있어요 소화기부터 있죠 소화기 소화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일단 소화기의 수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죠 암기 무엇을 암기해야 되냐면 기준 면적을 암기해야 됩니다 기준 면적 표가 있어요 위락시설은 위락시설 30 그리고 공직감문의장 공연장, 집회장, 문화재 뭐 이런 것들 50 뭐 하는 표들 1차 때 공부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거의 확실하게 암기를 해놔야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암기한 다음에 풀어주면 되겠고요 뭐 자동식 소화설비나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뭐 용의의 정의 정도만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옥래소화전 옥외소화전 이런 게 있고 스프링클러가 있을 테고 또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등이 있죠 등 스프링클러 등에는 스프링클러하고 뭐 간이 스프링클러 그리고 화재, 조기, 진암욕,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분무 등 물분무 하고 뭐 포 이런 것들이 있죠 얘네들 다 아 얘는 빼고요 얘네들 다 무엇이 필요해요 똑같이 수원해양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펌프 토출량 이런 걸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옥래 5개에서는 옥래 5개 스프링클러 얘네 다 뭐 수원해양 같은 경우에는 수원해양 Q를 미터 3승으로 하면 N, Q1, T 이런 걸 구했죠 펌프 토출량은 Q 리터 퍼 분 LPM 얘는 N, Q1 이랬을 때 각 설비마다 기준 개수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리고 각 설비의 Q1 값 옥래 소화전이면 옥래 소화전 1개가 1분당 토출량이 있는 그 양 그런 것들을 다 암기를 해야죠 옥외는 어떠냐 그리고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의 이 기준 개수 표 다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암기를 해야만이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물분문화포는 얘네는 조금 틀리죠 얘네는 기준 개수가 아니라 기준 면적을 가는 거고 기준 면적에 대해서 또 얘네도 Q1 값은 다 암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이제 가스계가 있죠 가스계 CO2 CO2하고 하론 분말 얘네들의 Q는 kg이죠 VK1 플러스 AK2 똑같은 식으로 푸는 거죠 푸는 건데 뭘 얘네도 K1 값 표하고 K2 값 이거를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암기를 해가지고 이 식의 대분만 하면 풀 수 있겠죠 그리고 가스계 중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얘네들은 공식이 따로 따로 있죠 걔네들 공식을 다 암기를 하고 그 공식 하나하나의 변수들 변수들을 어떻게 구해내는지 그것까지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 정도 하고요 그리고 뒤로 가면 소화 설비는 마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소, 경 경보 설비 경보 설비는 다 소방 전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소방 기계에서는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세 번째가 피난 구조 설비 피난 구조 설비에는 우리가 해야 될 거 피난 기구하고 인명 구조 기구가 있죠 인명 구조 기구가 있는데 2차에서는 1차에서는 재원 많이 나왔죠 그런데 2차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조금만 기출문제에서 조금 나오는 것들 그 정도 그냥 그때 가서 해결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서는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 소화 용수 설비 소화 용수 설비에는 상수수 소양수 설비가 있고 소화수조 저수조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문제 많이 나오죠 소화수조 저수조 거기에서 소화수조를 땅에다 묻어놓고 그 소화수조 양 구하는 거 양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 건물의 바닥 면적 옆면적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소화 용수의 소요량을 구하죠 소요량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흡수관 투입구의 개수 또 채수구의 개수 또 펌프를 닿으면 가합성 장치의 개수 이런 걸 구할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 완벽하게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소화활동 설비가 있죠 소화활동 설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현 설비가 먼저 있습니다 재현 설비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거실 재현이 있고 부속실 재현이 있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현 설비라고 하면 거실 재현 설비를 얘기합니다 이 거실 재현 설비는 이 하나의 층 하나의 층에서 급배기를 해가지고 연기를 빼주는 거 그게 거실 재현 설비죠 그랬을 때 그 거실의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냐 또는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풍량을 계산하는 방법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부속실 재현 설비 부속실 재현 설비는 계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속실을 만들고 그 부속실에다가 극기 가압을 하는데 그때 누설 틈새 면적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차압 방연풍속 그런 개념들 개념들 하고 거기에 극기 가압해줘야 되는 송풍기의 풍량 이런 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재현 설비가 상당히 좀 어려운 편이죠 그래도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암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편화 공식을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는 제가 시켜드립니다 확실하게 제가 시켜드리고 거기에서 문제를 풀 때 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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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들을 대입하는 거 그 방법까지 여러분들은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걸 단계를 거기서 대입을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재현 설비가 끝났고 거기에 이제 연결 송수관 연결 살수 뭐가 있어요 연소 방지 설비 이런 것들은 거의 용어의 정의 수준하고 간단한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그때그때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암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할 게 많아요 암기 여러분들이 지금 합격을 1차를 합격하고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됐죠 지금부터 바로바로 암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간 한 달 조금 더 넘는 기간에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제는 그 많은 공식과 표를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출 문제를 최소 3번을 보셔야 돼요 몇 년 거 2차 같은 경우에는 한 적어도 7년 거 정도 3번은 돌려보셔야 됩니다 2차 기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길은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고 그 문제들이 외부터 이어져 나가요 그래서 1번을 틀리면 2번 3번 4번 다 틀리는 그런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절대로 이거 계산 문제들 절대로 답을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나오는데 문제는 복원이 정확하게 똑같이 됐느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방식을 외워야지 답을 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단답은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단답 확실하게 외우시고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과 거기에 들어가는 테이블들 표들을 다 확실하게 암기를 해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유체 역학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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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